이쁘다니까 이 제품의 고객들이 대만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가격 대비 훌륭한 품질과 정확한 배송시간은 이 제품의 큰 장점입니다. 생신, 생일, 기념일 등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99플라워 꽃바구니로 소중한 사람에게 감동을 선사해보세요. 고급 꽃바구니, 전국 꽃배달 프로포즈 생일 기념일 출산 임신 축하 꽃바구니 배달 여자친구 꽃 선물의 장점과 특징을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하루 만에 도착하는 빠른 배송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 핑크 계열의 아름다운 꽃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물하기 좋은 크기로 너무 크지 않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. 또한 꽃가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. 배송 전 완성된 사진을 보내주어 안심할 수 있으며 정성껏 준비된 꽃바구니는 받는 사람의 기분을 업 시켜줍니다. 집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며 꽃의 멘트도 작성해서 보낼 수 있어 특별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.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축하할 꽃바구니를 찾으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 뷰티풀 데코센스 시들지 않는 생화 프리저브드 꽃다발 쇼핑백은 특별한 선물로 강력 추천합니다. 이 제품은 생화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시들지 않아 1,5년간 변함없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. 드라이플라워 연 4가지를 전문 플로리스트가 정성스럽게 조합하고 포장하여 흐트러짐 없이 튼튼하게 배송됩니다. 레드, 블루, 핑크 등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되며 각 색상마다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. 향은 나지 않지만 시각적으로 매우 아름답고 크기는 아담하여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. 특별한 기념일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선물로 이 꽃다발을 선택해보세요. 모리엔 비누꽃 60송이 비누꽃 바구니 플러스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 리본은 특별한 날을 더욱 빛내줄 완벽한 선물입니다. 이 제품은 시들지 않는 비누꽃으로 구성되어 있어 오랫동안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혼합 색상의 꽃들은 시각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이며 향기 또한 진해받는 이의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. 특히 어버이날이나 생신 선물로 적합하며 받는 분들이 매우 좋아하셨다는 후기가 많습니다. 포장도 이쁘게 잘 되어 있어 선물용으로 손색이 없습니다. 비록 몇몇 리뷰에서 포장 상태나 손잡이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고 재구매 의사도 많습니다. 고민하지 마시고 소중한 분께 이 아름다운 비누꽃 바구니를 선물해보세요. 설명하지 마시고 소중한 분께 진해를 해보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